Sudshee Naei 태궈 지amba Sudshee 자 오늘은 또 색다른데 왔어요 네 오늘 제가 저번에 기부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기부를 또 어떤 사람한테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라나는 새싹대의 큰 나무들을 또 보러 왔는데 보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희 체육관들이 또 에이스들 야 규정 좀 풀어라 야 누가 보면 끌고 앉아야겠네 아니 누가 살려 누가 살려고요 약간 두장끼기 같은 느낌이지 두파린 한 번 붙어보려고 제가 10만원 상품을 받을 거예요 눈 똥그래졌어요 지금 뭘 똥그래 얘네 반응 너무 없어서 일단 내려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쁘네 이게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상당히 네 240만원 우와 하나 둘 셋 물어 화이팅 잘했어 하하 뺏습니다 하하하 혼내백화점 한번 10만원 같이 이제 중이 너랑 이제 같이 하고 친구 중상? 중2 중2 중2인데 소체 1등 했대 너 왜 이렇게 긴장했냐 근데 중아 네 긴장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돼 안 닫히게 안 닫히게 우리 몇 살이야? 저 17살 17? 오 우리 잘생겼네 얼마나 했어? 9월달 오 기타이야? 너 지금 몇 살인데? 0일? 네 오랫네 비벼 수 있어 비벼 수 있어 비벼 수 있어 비벼 수 있어 네 10만원 사품권에 누가? 화장실 갔나봐 화장실 갔나봐 화장실 갔나봐 다 긴장했나봐 화니 나 긴장감했다 긴장감했다 아 시윤이는 어디갔지? 화장실 갔나? 긴장돼 나 응 응응응응 잠시만 응응응 난 뭘 배운거지? 실림도 배웠지 나 되게 반성 반성하게 된다 반성하게 된다 3. 아 뭐야 뭐야 잘생겼어 1. 1. 2. 2. 2. 3. 3. 안 돼지 내려가면 안 돼지 안 돼지 내려가면 안 돼지 시작하는 거 안 돼지 내려가면 안 돼지 안 돼지 내려가면 안 돼지 안 돼지 오 좋아요 자 블루 레드 안다치게 이거 횟실 소리 잘 쓰세요 너무 섰어 너무 섰어 시영이 너무 서있잖아 스위치 다이씨 4대 자세 낮춰 시영이 자세 쓰면 안 돼 자세 낮춰 에덱션 시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?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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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누르고 있어 이따 누르고 있어 스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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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3 낮춰야 돼 시영이 그 다리 잡사야 돼서 스포트 스포트 레드 액션 플렉션 손쌍 손쌍 시영이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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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플렉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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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누르고 홈 자세 플렉션 클래스 공연 플렉션 플렉션 공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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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밀리면 정수 뺏기는 거야 시영이 시작 뒤로 그렇지 오케이 새끼지다 닥래 나 자리를 잘못 써준대 기다렸어 기다렸어 기다렸으면 돼 스탯 셋탑 로포인 시작 앞다리 뺄 준비하고 있어 플렉션 기다리잖아 시영이 그래 그래 손 쏴면서 움직여야지 시영이 앞으로 뺏기는 거야 너 돌아야 돼 시영이 시작 시작 시간 얼마 시간 안 됐어 됐어? 30초 30초 아 전반 타임 18 몇 대 몇입니까 지금 6 대 4 지금 6 시영이가 4 전반 타임 잠깐 쉬세요 매니저님 빨리 시영아 숨 쉬라 그래 빨리 긴장하지마 왜 이렇게 급해 잘하러 잘하러 시합 한 번 나갔다고 알아 지금 그럼 야 이 다리가 너무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잡히면서 뺏겼잖아 손을 나가서 이제 좀 뭐 뺏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 시작 준비 시작 점수 주체 노포인 나이스 원 오케이 원 인정 됐다 시작 됐어 지금 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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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태클 해야돼 너 시간 없어 지금 7 대 4야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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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쪽으로 굴려 머리 쪽으로 머리 쪽 머리 쪽 머리 쪽 오케이 굿 투 다시 또 굴려 다시 또 오케이 나이스 굴려 굴려 오케이 또요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시영이 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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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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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 동점 동점 팔 팔 1분 지났습니다 팔 1분 남았어 지키려고 하지마 왜 뒤로 빠져 점수 따야돼 50초 50초 아 50초 앞다리 조심해 앞다리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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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놀아 네 야 밀고 나가면 안 돼 레덱션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아 스톱 와 12대 12대 8 30초 끌고 쳐 30초 남았어 시영이 12대 8 이득 있어 지키려고 하지마 너 태클 또 해 야 방금같은 태클 또 해 시영이 빼 빼 빼 빼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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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영이 방금 통태클 같은거 계속해 원포인트 원포인트 12대 9 12대 9 12대 9 오케이 12대 9 이기고 있어 가야 돼 10초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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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그런게 있어 야 야 안풀렸어 안풀렸어 시영이 통태클에 더블렉 해야돼 더블렉 났어 나이스 오케이 공방게임 bereits 2점 굿 지분 센터 공중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시작! 박수하고, 박수하고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수학생이야. 그러니까. 주 2야, 주 2. 매운 원기기 온다, 매운 원기기 온다. 그렇지. 핸드 떨어졌어. 좋아, 좋아. 움직여, 환희. 움직여. 나이스,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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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나이스, 나이스. 오, 오케이, 원. 매운 원기기 왔잖아, 한 번 치고. 매운 원기기, 업어치기. 블루, 액션. 맨도 높을 넣어. 공격해 기다리잖아, 환희 기다리면 안 돼.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,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돼. 됐어, 바깥쪽 잡았어. 블루, 액션. 블루, 액션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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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밀고 나가야 돼, 이제. 싱글로 잡아, 싱글로 잡고 일어나. 됐다, 반대로 더블. 아, 진짜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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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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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서. 어, 서. 어, 서. 여기 열리잖아. 어, 서. 슱글로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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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뒤로, 뒤로, 뒤로. 가깝쪽 잡았어. 됐다, 왔다. 갔다가 뭐 해야 돼, 갔다가. 위로, 위로, 위로. 위로. 위로, 쟤 뿌려줘. 아니, 위로, 위로. 널블러. 레드, 널블러.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고정. 엮을래기는 안 하고 있어요, 지금. 시작. 어, 한이가. 드라운드로. 왔어, 왔어. 왔어. 됐어. 반대쪽도 파란 팔도 있고. 네일이니까. 다리 빼고 다리 빼고 다리 빼. 일단 다리 빼. 뒤로 빼. 안 돼 안 돼 안 돼. 야 방어 먼저 해야지. 아까 힘을 너무 뗀 것 같아. 이제는 이제 페이크를 줘도 이제 소화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좋아. 파이팅 파이팅. 시작. 노블러. 해 해 환희 해. 4점만 주자 4점만. 시작. 노블러. 7대 2. 아니 공격해야 돼. 7대 2야. 7대 2. 그렇지 왔다. 아니면 하나 줘. 그래 그래 그래. 줘 줘 줘. 줘 줘 그거 줘. 너 잘하는 거 줘. 왔어. 우와. 안무 잡고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. 제압하고 가야 돼 제압하고. 시작. 1ands 뺏기면 끝이야 이재현 아니, 진짜 못 봤어. 뒷권 할 거야? 나 못 보겠어. 요거 포츠의 생은 너무 잔인해. 냉정 새로운 갱. oninglassen eta extra b 위해서 라는 평생 중